오하라 신조 오하라 신조는 일본 제국의 관료 행정학자이다. 조선의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장 충청남도도장관와 조선총독부 상공국장 와카야마 현지사 니가타 현지사 등을 역임했다. 관위는 정오위, 1913년 조선 13도의 행정구역 개편을 주도하였고 충남도장관 재직 시에는 향약을 본따 진흥회를 조직하여 각마을별로 향약, 제도를 유지하게 했다. 일본 귀국 후에는 와카야마 현지사와 니가타 현지사를 역임했다. 일본 도쿄부 출신으로 1902년 12월부터 1903년 4월까지는 내무성 참사관을 역임했다. 1900년 4월부터 1906년 3월까지는 약국방 조사회 참사관을 겸임하였다.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장으로 부임, 지방국장 겸 지방국 2과장을 겸임하였다. 1913년부터 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제1과와 제2과에서 군, 면, 동리의 통폐합을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내무부장인 우사미 가스오와 지방국장 오하라 신조가 집행의 중추 역할을 맡아 군면뿐만 아니라 동리 단위의 지도 초안까지 만들어 통폐합을 강행했다. 그 결과 군은 317곳이 220곳으로, 면은 4336곳이 2522곳으로, 동은 6만여 곳이 2만8천여 곳으로 통폐합되었다. 1915년 3월 31일 박중양의 사퇴로 거리가 된 충청남도장관직으로 부임하였다. 1916년 8월 충청남도장관으로 재직 시 미풍량속 보호 및 유지, 지방개량을 목적으로 향약을 본따 각부, 군의 진흥회를 조직하고, 마을 단위로 진흥회 지부를 조직하게 했다. 1916년 10월 28일 조선총독부 농상공부장으로 부임, 1919년 8월 20일까지 재직하였다. 1920년 2월 3일 와카야마 현지사로 부임하여 1923년 6월 6일까지 재직하고, 1923년 6월 16일에는 20대 니가타 현지사로 부임하여 1925년 10월 18일까지 재직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